안녕하세요. 진에어 개실수무원 새누지은입니다. 항상시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구성되었으니 지금 보시는 여러분 함께 할까요? 오늘 도움 주실 도움이 나와주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진에어 개실수무원 도움장비입니다. 먼저 무릎 제아를 깔아있는 앞에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할거에요. 손은 편하게 집어주시고요. 발은 발과 무릎 사이 주먹 하나로 하고 십일자로 둡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무릎을 필거에요. 피면서 발가락 끝을 콕 앞에 찌른다는 생각으로 허리 펴고 담비씨 허리 허리! 자 호흡 해볼게요. 굉장히 힘들죠? 네. 이제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발가락을 콕 찍어서 호흡할게요. 네. 이제 응용 동작을 할게요. 호흡 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면 됩니다. 왜 나를 떨고 있지? 왜 나를 떨고 있지? 이번에는 골반과 코어를 잡아주면 이동을 할거에요. 손을 최대한 뒤쪽으로 짚어줘요. 그리고 발은 붙여주고 이 무릎을 내 몸쪽으로 당겨줄거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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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허리를 높이지 않고 어깨를 긴장하지 않게 하고 턱은 너무 당기지 않고 그냥 성면 볼게요. 응용 동작도 있어요. 다리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마셔주세요. 좀 안 쉬고 계신거 아니죠? 이때 주의할거는 상체를 너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이제 오른쪽 발등을 내쉬어 올릴거에요. 이때 발 간격은 넓을수록 좋아요. 넓을수록 네. 그리고 무릎을 붙였을 때 발목보다 무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상태로 손을 골반에 얹은 상태로 호흡하면서 다섯 비교해볼게요. 마시면서 내장하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이때 이쪽 무릎 완전히 펴주세요.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도둑소리 뭐야 도둑소리. 승무원들이 목과 어깨를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효과가 좋은 공장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왼쪽 손등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힐거에요. 이제 오른손으로 여기 왼쪽 귀 위에 옆 통수를 눌러줄거에요. 이렇게 누를 때 오른팔을 좀.. 어 목이 엄청나게 당긴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바다는 천장을 보게끔 하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팔이 90도가 되도록 기역자를 만들어 줬다. 이 상태에서 양 팔꿈치는 몸통에 붙여주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양쪽 팔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자 팔 뒤쪽에서 누군가 잡아당겨주면 좋은데요. 이때 목이 나오지 않게 턱을 당겨주세요. 요즘 애플립이 대세잖아요. 아! 언니! 다리는 매트 넓으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발방안은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손은 깍지 껴도 머리 뒤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무릎을 최대한 벌리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빼면서 앉을게요. 스쿼트입니다. 한쪽 다리만 구부리면서 다른 한쪽은 피면서 일어날게요. 번갈아서 다음 동작도 엉덩이 운동인데요. 일단 매트의 앞쪽을 접어주셔야 돼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두 번 접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올려줄게요. 접고, 네. 골반 넓이로 무릎을 껴주시고 전 골반이 넓으니까 넓게 벌리면 언니! 네. 이렇게 엉덩이 깬 상태로 서주세요. 둘씩. 손을 기도하듯이 잡고 호흡은 마시면서 안고 내쉬면서 어! 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골반이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게 엉덩이 꼭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해볼게요. 어! 괜찮아. 그게 괜찮아? 엉덩이를 최대한 조여주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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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최대한 조여주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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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알려준 지은 씨에게 건강한 음료수를 하나 배접을 할 건데요. 바로 이 헬로우쿱 주서리를 통해서 만들어볼건데요 먼저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 줍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래부터 묶여줘야 되나? 그런거 같아요 와 이렇게 큰 쪼르르르르르르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죠? 바로 이 헬로우쿱 주서리는요 지내용 국내선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기내용 홈쇼핑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서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기내용 쇼핑 많이 이용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